자 딸랑딸랑 부채도사의 선물 시왕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경일이라서 쉬는데 미국은 안 쉽니다. 한글날이니까 당연히 안 쉬겠죠. 미국 시장 어제 다운은 0.3% 소폭 올랐고 나스닥은 1.45% 좀 많이 올랐습니다. S&P는 0.97% 거의 1% 가까이 올랐으니까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죠. 상승의 원인은 유가, 기름값의 하락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제 기름값이 하락했던 원인은 일단은 이란에 대한 석유시설 공격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죠. 이란이 석유시설에 대한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 정보시설을 타격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기름값이 급락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죠. 어제 하루 낙폭이 마이너스 4.63%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반등했는데 유가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조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으려다가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원유 수요가 중국이 세계 1위인데 거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국의 원유 재고도 조금 늘고 있어요. 그래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으로 항생도 한번 보면 항생이 그저께 굉장히 크게 한 10% 넘게 빠졌어요. 이거는 그동안 경기 지표를 발표했던 이 자리 이때쯤에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금리도 좀 떨어뜨리고 하면서 한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연달아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죠. 연달아 이게 내면서 여기서 좀 조항 받으려고 하다가 더 올라갔는데 여기서 오늘부터는 사실은 조금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별한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는 않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는데 결국은 더 내놓을 게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졌어요. 하루에 10% 넘게 빠졌으니까 거의 펴대기를 쳤다고 봐야죠. 차이나 A50도 보면 그저께 굉장히 많이 10% 넘게 빠졌고 어제도 마이너스 6%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오늘은 약간 주춤하는 정도. 지금 오후짱 흐름이 그런 겁니다. A50의 일봉도 그려진 시간이 좀 틀리죠. 미국 시장을 좀 돌아가서 S&P 어제 상승폭 좀 크게 했어요. 유가 하락이 원인이라 그랬죠.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저께 시가를 넘어섰어요. 근데 사실 장이 이렇게 널찍하게 아래위로 흔들면 말 그대로 널뛰기 장세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분복으로 살펴보면 어제 미국장 개장하고서도 더 올라갔는데 이미 유럽장 개장했을 때 그때부터 쭉 올랐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도 현재 조금 올라있는 상태고 일단은 문벅으로 조금 길게 펼쳐보면 좀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와리가리 이런 장이 지금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오일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조금 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또 금리 관련해서는 시장이 조금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골드를 한번 먼저 보면 미국 달러가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 이게 석유시설이 아니고 군사, 정보시설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되니까 일단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수그러든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도 올랐으니까 골드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오히려 빠져버렸죠. 그래서 하락했고 실버도 같이 하락했는데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골드가 빠진 포보다 훨씬 크게 빠졌고 4.39% 이거는 일단 실버는 산업재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초과로 나오지 않은 거 이 영향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드보다도 크게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골드 다시 한번 보면 4, 5일 연속 오늘은 약간 올라왔긴 했습니다만 5일 연속 음봉으로 일단 진행이 되는데 급락하지는 않았어요. 좀 천천히 빠졌고 오히려 실버가 훨씬 더 크게 빠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리도 잠깐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하락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5일 아까 잠깐 봤듯이 금닭했고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장의 금리를 보면 5일 연속, 6일 연속 지금 30년 채권 계속 빠지고 있는데 길게 한번 펼쳐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 사실 채권은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 금리가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상당 기간 조금 식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 관심사는 금리 인하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경기 부양책,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경기 흐름, 경기 침체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이 더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0년 물 채권, 마찬가지 금리 인하였고요. 5년 물, 2년 물. 의외로 금리 인하 한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 인하하고 난 다음에 더 빠져버렸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크지 않다. 이렇게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장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딸랑딸랑